원천상회 아이고 장비가 많구나 장비가 많아 아이고 손이 왔어 자 함께 하시는 시간 원천상회에서 다행히 홍경민 홍경민 여기 오니까 제가 엄청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커 아담하죠 그때랑은 비교가 안돼 어우 야 이게 뭐야 야 고기도 팔아? 네 팔아요 야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해 어우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큰 거 아니야? 야 일단 지문 형님 아니 지문 거기다 네가 거기다 풀 게 뭐가 있었지 여긴 바로 세팅해 아니 야 여기 어때 여기 오븐에 구운 바게트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음료 받으러 음료 주문이 왔을 때 내가 빼줄게 네가 빼면 되겠다 내가 빼면 돼 야 좋다 야 어우 오오 너무 빨리 밥 먹어 네가 저기 저기서 음료수 낳으려면 그렇지 야 이거 또 한번 해봤다고 또 익숙해 그럼 어 형이 데자뷰 같은 거 뭐지 아 데자뷰인데 이거 또 열흘 있었어 그럼 어 너무 컸어 야 근데 이거 너무 크다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고기? 고기문 맡겨놓은 거 있어요? 네 안녕하세요 안녕 고양이 사려 고양이 사려 내가 마켓을 거 한다 왜요? 손님이 계속 오시는데 응? 하는 거예요 이렇게?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? 엄두가 안 나네 계산이요 계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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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아 제가 할게요 그렇지 어 저걸 내가 볼게 이리 오세요 이거 뭐 어차피 이거 뭐야 내가 하고 내가 먹는 거야?